이야... 이걸 또... 들기털인가요? 갑자기 저한테 때려주시겠어요? 이 두 가지의 수술적 치료 시 기능 미용이 가능한지... 숨을 못 쉬던 분들이 와서 기능 고성형 이런 걸 하게 돼서 숨도 좋아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어요. 첫 번째 케이스는 평소에 코가 막히고 그래서 병원을 찾으셨어요. 수술 후에 보면 일단 까만 공간 자체가 수술 후에 싹 열려있죠. 이제 좀 숨이 쉬신다. 보기만 해도 숨이 잘 쉬어지시죠. 일단은 기능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. 다음은 미용적인 부분입니다. 잠시만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? 이건 저희 직원이라서 괜찮습니다. 이제 여성 이상적인 코모양이 약간의 요즘 버성코를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 준 케이스입니다. 이분도 한번 좀 볼게요. 막 휜 상태죠? 내시경 한번 다시 보면은? 네, 내시경 보면은 왼쪽으로 휘어있고요. 왼쪽으로 턱 튀어나와 있는 뒤에 뼈의 비중격 망곡이 있어서 저게 이제 저 부분이 비염 점막과 맞닿아서 그러면 저의 비성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이제 수술 후에 보면 뻥 뚫렸죠. 이제 비중격, 이제 뼈가 뻘록 튀어나와 있는 것도 다 잡아서 두통도 많이 좋아진 케이스고 네. 비절개로 했는데 매부리 코씨만 매부리 잡고 그다음에 이 코부 했던 부분 다 잡고 코끝도 이제 연골을 많이 올려 가지고요. 본인이 원하는 라인을 만들어줬거든요. 아주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. 자,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? 20세 남자 환자고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코가 없었다 보시면 돼요. 대학병원을 다 돌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 안 된다. 엄청 큰 수술이었거든요. 이런 코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면 보면 이제 잘 차이는 안 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환자분 코가 사실 거의 없어요. 이제 저희가 축대를 잡아준 다음에 재건을 하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. 청구 환자들이 저희 많이 오거든요. 비중격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숨 쉴 때마다 휘파람 소리 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숨도 답답하고 딱지도 계속 생기고 그렇거든요. 그런 게 없어지고 모양까지 예뻐지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. 마지막 케이스까지 한번 볼까요? 이분은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. 부딪혀서 골절이 생겼어요. 예전에 비중격 수술을 한번 하셨고 골절이 생겨서 다시 왔는데 호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죠. 많이 올라갔는데도 실리콘이나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요. 그때 이제 정원장님이 능연 거를 채취를 하셨는데 그거를 실리콘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저렇게 예쁜 코 모양이 나온 케이스입니다. 심심한데 평소에 거울 전혀 안 보시던 분이 수술하고 나면 거울 왕자 거울 공주가 돼요. 계속 거울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진료 보는 와중에 또 그거를 보고 해야 돼요.